ㄷㄷ 받아줘 후회로 보라바 손자 죽 되진 않겠지 설마 설마 이 병신들아 고기를 뛰어내면 어떡해 꼴통내라 뭐야 뭐야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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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세라키 똑같이 와요 부탁드리다냥 나 왜 얘 너 역하냐 왜 나 잘하네 나 입 턴하는 애 치고 잘하는 애 없더라 근데 왜 지가 쳐맞았냐 아 두리대지마 아아 길교가 맞아야지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아유 씨 마지막 지가 한 대만 지가 지가 또는 지나가면 잘 갔어 케이틀은 좋았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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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궁 사운드인 줄 몰랐지! 흐흐흐흐 아 궁값 젊나 잘보죠 이쯤 도망갔으면 데스할 때 바로 그냥 궁값 OF 어이구 야 우해 다시 돌아가 2대3이니까 슬슬 놀 수 있어 아직 마나 남았다 자 전멸 있어 전멸 있어 다 있어 천천히 천천히 할 수 있어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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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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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어? 아이고 502 502 502 점점 있지롱 피도 있지롱 제발 도망갈 수 있지롱 야 두툭이 잡자 아이고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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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자 너님이 죽어있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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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딩방 한 딩방 한 딩방 한 딩방 다ien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다냥 으아아강 그흐흠흥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한 딩충 오어는 거 지려 버렸지 아이고 맑아야겠지 아나노 오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ㅋ 속바닥이 났어? 뭐 죽었어, 그게? 어어!!! 아아아아악 진짜 이씨 작년에 왓성 갑서히가 죽지도 않고 보았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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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포탑이 바로 접한 아이고~~~ 우리 올까아아아아아아아아 Oft 야이구 펑상 유전입게 이벤퀘 벙털 유전입게 이 지낙 ROY ㅋㅋㅋㅋㅋㅋㅋ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 정살이 찌롱! 정살이 찌롱! 내껀데! 내껀데! 내껀데 왜 니가 먹어! 야! 목숨 걸고! 목숨 걸고! 점열 걸렸는데! 그걸 먹냐! 야 이거 먹자 그냥 개조파비더만 레벨만 놓고 완전 뻥레벨이더만 잘 못먹는게 우리의 희생이 한입만! 제발! 그걸 못먹니! 아 진짜 아 이거 맛났다 아 이거 맛났다 아 기곤사 헤헤헤헤 아기어쓰 아기어쓰 나니? 어어어어어어 아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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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언제 죽었대? 뭐야 나 언제 죽었대? 오우 X됐다 나 뒤지겠다 나 안전적끼리 난 안전적끼리 난 안전적끼리 난 안전적끼리 넷 나 이 새끼야 널 이미 죽어있다! 한 입만! 한 입만 일단 한 입만! 한 입만 더! 한 입만 더! 한 입만 더! 한 입만 더! 아악! 잠깐만! 잠깐만 너 죽리가 없잖아! 죽을 하셔도 고마워 잘 먹었길 맛있게 먹겠습니다! 총각뛰어! 집어있기야 널 이미 죽어있다! 널 이미 죽어있다! 어딜 넘어가! 밀면은! 밀면은 나왔냐! 아 뭐야 그걸 내가 못 먹었어! 받아줘 두 회로 보라마 혼자 존재진 않겠지 설마? 설마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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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! 왜! 건드락길! 이틀은 왜 이렇게 되냐? 종이에다가 이 중으로 맞아주는 거. 지금 만나면 남자가 누구인가? 깔끔하다 진짜 천적파